어서오세요. 이 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채널 박세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천시민다유 유명하죠. 첫끼 저희 다사랑 모임에서 많이 오셔서 구매들 하시고 보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펜지철화입니다. 천연 펜지철화고 가격대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연금은 18,000월대 언성금 17,000월대 어우 유명한 맥두가리입니다. 맥두가리가 색강이 되게 예쁘게 올들었네요. 그리고 페이스금이고 보목하고 당인것 맵이나 군생이네요. 맵이나 군생은 지금 2만원대고 확실히 농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창이 열려있고 위에 하늘이 조금 밝다 보니까 색상이 물드는게 정말 예쁘죠. 라우리 한번 보세요. 라우리도 보시면 그럼요. 100보 에드리스 레오이니스 금 이래요. 양지나물 보세요 아침에 제가 지금 오전에 왔는데도 많은 고객들이 오셨네요 다들 지금 하나하나 이제 엄방식 하실려나? 이렇게 마디바 이두는 6,000원대 창웨이 인원 4,000원대 유돌포죠 흑시반철하구요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적혀있으니까 고객들이 계속 오시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조금 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요즘 또 창이 떠고 있으니까 제가 창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벨벳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격대가 24,000원인데 정말 벨벳처럼 색상이 되게 이쁘네요 요즘 살럿이 좀 인기죠 에보닐 에보닐 에보닐은 지금 이제 8,000원대 가분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우 무늉한번 보세요 아메스프로 홈크는 작은 사이즈는 마름떼구요 요제 보시면 이름도 한번 또 보시고 이름이 레더시리우스래요 요즘 한참 이제 창들이 꽃대가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save때 전선은 사이즈 CF changingicking 이제 한참을 잘 broadinstellen 야곱샘이금이죠 이렇게 농아인가봐 다시 시험해가지고 아우, 아우, 아우 웨스터레인보우 웨스터레인보우 정말 이쁘네요 색감이 덴바디스 덴바디스는 롱하푼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덩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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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 김 www.b multip 정고리 덩토림 이게 디콜 컴프레어 이제 창동류들 보셨으니까 제가 저렴한 아이들 500원짜리 다육들은 포장 안됩니다. 오프라인 판매 안됩니다. 그러면 얼렉신 철화도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춘 베스트 렌보우 3,000원씩 야생 콜라타라 야생 콜라타라 야생 콜라타라 야생 콜라타라 지금 이거는 멕시코 자이언터 2,000원대 이쁘네 멕시코 자이언트가 500원 위판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1,500원에서 2,000원대 500원짜리 다육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찍었을때보다는 물건이 많이 빠졌고요 천탑이네요 물건은 금방금방 다 털립니다 연합아이솔 골팻이죠 골팻이고 엠바디스 나오 오 화재가 완전히 어머나 칼라염자 보실래요? 칼라염자 2,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는 500원에 꽂혀있네요 칼라염자 2,000원 이렇게 당인도 보시면 당인도 지금 이제 500원에 이렇게 근데 포트가 되게 작습니다 그게 500원 작게 키워서 크게 키우셔도 좋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도 여기는 이제 가져가면 특현미인데 이거죠 이렇게 해서 몇개 가져가셔가지고 합식해서 심으시면 정말 예쁘죠 오 아이들이 지금 이제 500원대에요 요즘 시트리나가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여기는 2,000원대 오늘 6,000원 6,000원 5,000원 이 정도면 5,000원 5,000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immersion 5,000원 오 오 베이비 핑크 다제발 선인장 흰색이 있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가제발 선인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2,020m 다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